맵기만한 떡볶이는 질렸어. 느끼하지 않은 부드러움이 필요해. 음... 역시 매콤 까르보나라 떡볶이. 크리미한 식감, 풍부한 갈릭의 풍미. 그리고 달콤새콤한 로제크림? 아, 미쳤다. 존맛탱. 나는 바보야. 크림밖에 모르는 바보. 잠깐만, 이탈리아 느낌의 음식들은 만들기 어렵잖아. 이런 건 레스토랑 가서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이젠 집에서 쉽게 해먹자. 리조또는 밥, 버섯, 우유만 준비하고 떡볶이는 떡, 베이컨, 우유만 준비하면 돼. 흐르는 물에 떡을 씻어 준비한 후 베이컨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팬에 식용유 4스푼을 두른 후 잘 볶아줘. 잘 볶아줬으면 떡과 함께 고메 레시피 양념 투하! 그리고 맛있게 익을 때까지 약 7분간 조리하면 완성! 꾸덕꾸덕 매콤 까르보나라 떡볶이와 고소하고 달콤한 리조또! 고메 레시피만 있으면 뚝딱 완성이야! 다 만들었으면 버려! 제발 내 입속으로 버려줘! 집에서 쉽게 즐기는 고메 레시피 3종 세트! 창정원